미국이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회의가 열리는 9월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연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금리 인상 후 8번 연속 동결입니다. 연주는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은 6월 2.5%를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둔화 위협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6월 실업률은 4.1%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물가가 더 이상 금리 결정이 장애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르면 9월 금리 인하 논의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반대한 것과 관련해선 통화 정책과 특정 정당의 입장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 여건은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9월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연내 추가 인하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몇 차례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리와의 금리 격차는 현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OBS 뉴스 이은택입니다. OBS 뉴스 이은택입니다.